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초이! 도망간다! 초이! 먹자! 하트가 아직 안 먹게 블랙스가 아직 안 먹게 초이! 아아 초이 아아 아! 아! 이거? 배지야! 아아! 이게 고기 맛이 난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잘 먹는다 그러거든? 도쿠는 잘 먹는데 초이 나 딴 거나 달래? 도쿠는 그 와중에 먹고 싶어서 옆에 서 있어? 응 도쿠는 잘 먹어야지 공캔이 반려견용 복약 지도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복약을 시켜봅시다 까면 이게 한 1,500원정도인데 그 시저에 비해서 비싼거 같애 시저는 개당 2300원? 이거랑 훨씬 푸니까 조금 색깔이 밝아져 그래서 이걸 어떻게 줄 거냐면 여기에 박아서 줘도 되긴 하는데 섞어줘야 되니까 양이 이거밖에 아니야 덕후도 이거 하나 사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너무 초임을 하는 거 아니야? 그 생각을 못했겠어 대충 섞었으니 간식이라고 뽑겠지 먹여봅시다 아 이미 기다리고 있어 이미 기다리고 있어 하자 하자 이거 봐 너 왜 샤워 내 손님들 사준거지? 간장 가루 가루 주져먹네 양이 걸편메구나 어머니 아이고 아이고 하트나도 섞여있죠 하이구 하이구 아이고 그만 좀 울리게 먹어 아이고 고기 하느니 두르릉 아이고 소이 형님 소이 형님 소이 형님 ㅋㅋㅋㅋㅋ 엄청 맛있나 보네 엄청 맛있나봐 덕후 어떡하냐 덕후 침꼴깍꼴깍 당기고 있네 덕후 기다려 위에 치저 한 통 줄게 따로 치저 한 통 줄게 도앤이 잘 기다린다 알아서 알아서 초이 앉아 앉아 초이 앉아 앉으라고 앉아 덕구야 너 여기 저장해 둔거 먹고 있어? 이거 몸통에 저장해 둔거 먹고 있어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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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았다 몸통에 저장해 둔거 먹고 있어 엄마 치저 사줄게 덕구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없어 없어 그거 없는거 빨아먹고 싶냐? 덕구야 없는거라도 빨아먹고 싶어? 덕구에겐 조금 남았어 아 덕구에겐 조금 남은거야 이게? 네네 여기도 조금 남았다 아이고 바로 오네 짜잔 설거지 안해도 되겠어 아이고 아무것도 안 millor 잠시 후에 다 먹었어 의심 네